두 분 다 한다고만 했지 하고 있다고는 안했는데 두 분 다 왜 그렇게 비꼬세요 아니 나 아이원 하고 싶어 아닙니다 아 DLC 안 샀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느끼킨 것도 있고 아이원 하고 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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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마룽님 안녕하세요. 난 샀다고만 했는데 아직 1스테이지라 초코님이 저보다 1억배 잘하세요 오! 2스테이지라 오케이 왜 칼이 날라오죠? 전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수령님 나이스 덕은가 오우야 오우야 어디있어 나 오우 오우 그냥 원트하면 얼마나 좋아 원트 까지는 아니지만 진저는 없습니다 월 러그 100개 넣어주세요 넉트머그는 잘하신대 굿 와왜왜왜왜 왜 몰랐지 아무튼 이게 첫작인가 싶을정도의 퀄리티는 맞는것 같은데 벽 느껴져요 가시견은 무섭네요 발판같이 가는것도 있는데 그게 운빨매치? 이건 좀 맞을랑경 마룽님 왜왜왜요 또 마룽님 저 9개 써요 잘했죠 잘했죠 벌이에요 와 센스 어떻게 오른쪽을 깼는데 16시간 반 밖에 안걸리시죠? 19시간은 아이보노 접어야 하나요? 벽 느끼네요 파이널 하나? 그 중에? 커빙이 진짜 어렵긴 해요 저 님 원트 할 뻔한 거 보고 진짜 벽 얼마나 느꼈는지 아세요? 난이도는 겁나 쉬워요 마룽 님한테는 겁나 쉬울 겁니다 진짜 개잘 만들었어요 좋네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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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마절랑경 지메에도 프퍽이란건 있지 않을까? 오! 뭔데? 너무 어려운데? 계속 그 곡 안한다고 뭐라길래 바꿨어요 가족들 잡니다 가족들 잡니다 뭔 개.. 아니 개소리라고 할만했네 뭐 말로 안되는 소리죠 나이스 왜 저렇게 죽는거야 에타쓰기 방송이 재미없어요 제왕승이 왜 재미있죠 에라이 알겠어요 나이스 비밀 이중 이중 점프를 하지. 풀점은 돼야죠. 그거 알고리즘에 계속 떠가지고 아까 전랩 막배치는 한 번에 넘었기도 하고 다른 막배치는 게임 전체로 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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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